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전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언약이 딱 떨어졌죠. 중요한 게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말씀하셨습니다. 장막터가 넓혀지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4등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장막터가 넓혀지는 게 당연한 거죠. 두 번째로는 지역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입니다. 사천망대는 우리 교회에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죠. 그럼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의 망대가 된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된다. 여기에 결단과 다짐과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2, 3, 7 나라 장막터를 넓히는 2, 3, 7 치유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3인 1조 팀이 구성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언약을 말씀을 잡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 성취가 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3인 1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인 1조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이 보금의 열정, 이 3인 1조 3운동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잠원 27장 17절에 보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날카로워야 되죠. 그런데 언제 날카로워진다고요? 철이 철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친구들과 영적인 이 3인 1조와 함께 있을 때 뭘 하겠습니까? 강단 말씀 포롬하죠. 그 다음에 원단 말씀 포롬하죠. 현장에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롬하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3인 1조 3운동을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전파되는 부분이죠. 그래서요. 언약의 특징.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민숙이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인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안 하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이 언약이 선포됐다. 그 말씀을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약 붙잡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언약 붙잡고요. 중요한 게 언약적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집중과 도전을 어떻게 합니까? 집중과 도전은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열정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거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열정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럼 이 보검의 열정, 이 3일 또 선문동에 대한 열정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꿈꾸는 자에게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제일 비참한지 아십니까? 꿈이 없을 때 비참한 거예요. 꿈이 죽을 때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낙심된 상황이고 안 좋을지라도 강다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꿈을 꾼다. 이 꿈을 꾸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 열정 주십니다. 그 열정이 원동력이 돼서요. 3인 1조 3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넓혀주시옵소서 장막도를 넓혀주시옵소서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기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이 내 가정의 장막도가 이러이러하게 넓혀지는 제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 경제의 장막도가 제 사역의 장막도가 산업의 장막도가 하나님 언약 말씀을 주셨으니 이러이러하게 넓혀지는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정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저를 통해 3인 1조가 다시 모이고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는 열정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가문의 모든 불신 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가문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열정이 불타올라요. 그리고 겨자씨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예배로 기도를 통해 3인 1조로 모이고 포럼하고 예배하면요. 그래서 카페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장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자들도요.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했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지 나의 장막터, 산업의 장막터, 우리의 장막터가 확장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보금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입니다. 겨자씨가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쓴다고 말씀하셨죠. 겨자씨보다 적은 것들이 있어요. 모래알을 또 예로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겨자씨입니까? 중요한 핵심은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한 단어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겨자씨의 핵심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글씨일 뿐이에요. 텍스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암성하고요. 나에게 적용하고요. 선포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걸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가득 넘치기 때문에 감기가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이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건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 자체 아니십니까? 그걸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게 부활 사건이잖아요. 마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망권세에 가진 사탄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럼 나는요. 예수의 생명력으로 가득 넘치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했는데 잘 안 변하던데 현장이. 현장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꿈꾸면서 그림을 그리고 장막털을 넓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 그 현장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요.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 변화된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사역은 이 자신감으로 하는 겁니다. 될까? 말까? 잘 모르겠네? 안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확신이 넘치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을 징구하면 그 사람의 당장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을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등 마는 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야마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생명임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언젠가 지금 당장 나랑 사역하면서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언젠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2사에서 6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요하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작은 자를 쓰세요.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전혀 상관치 않으세요. 그분이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고요.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의 제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요. 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개인이 붙잡을 비전과 예원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비전이다 말씀하셨죠. 모든 풀보다 커지며 나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나의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 주일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야죠. 이 은혜를 월요일도 누리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주일 내내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사람을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바꿔나가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누가 성장합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 혼자 끝이 아니구나.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제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게 무엇입니까? 선한 역량력 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 붙잡고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선한 역량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언어로 보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바꿔놓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죠. 안 믿는 입장에서 저 사람 뭔가 나에게 좋은 역량을 줘. 나는 좋은 에너지를 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예수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들이 나무에 깃들듯이 사람들이 깃든다. 그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다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깃드는 거예요. 아,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랩런트는 다르구나. 이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적 꿈을 꾸는 열정의 사람이구나.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구나. 내가 은혜 받는구나. 그런 거룩한 비전을 다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습과 환경과 상황에 속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상황, 하나님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데, 복음 전해도 되겠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또 역사하실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 모습, 환경, 상황 다 안 좋아요, 예수님.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게 그때 당시 통용되는 언어였어요. 그만큼 무시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곳 출신이세요. 목수의 아들입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주얼적으로, 외모적으로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세요. 논쟁을 하는데, 모세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 아니면 31, 32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되었거늘. 아니, 30대 초반 청년한테. 네 나이가 40도 안 되었거늘 해야 되는데. 50도 안 되었거늘. 40대 중반으로 본 거예요. 그만큼 보는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시구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신, 배경, 내세울 게 없어요. 어부예요. 그때 가장 좀 흔한 직업이죠. 어부예요. 그런데 마가다라빵의 오순절 성령이 역사 아닌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의 생명력을 전달하게 다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운 엘리트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천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이라. 그런 놀라운 유일성의 보험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가보검 4장 21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곳이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 등불 빛은 높이 들어야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그걸 높이 드는 게 전도 캠프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뜻, 랩런트 후손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뜻, 상처받은 용혼들을 회복시키는 기도의 뜻을 감당하는 게 우리 예원교회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예화를 내셨죠. 어떤 시인이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있는 농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또 목사님이 서론에서 강조하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그 열정을 붙도다 주는 거예요. 씨앗을 아직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농부는요. 그 씨앗이 무성하게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에 열정이 도달하겠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미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뭘 생각합니까? 장막터가 넓혀져서 2, 3, 7나라 5천종족 보금화 3인 1조 3운동이 우리가 앞장서서 쓰임받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보금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죠. 이게 꿈꾸는 사람의 언약 붙잡고 꿈꾸는 사람의 응답과 태도인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가 조지 히필드 목사님에게 누군가 질문했지요.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간증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천만에요. 저는 임종 때 간증 안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증을 남겨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중에가 아닌 오늘, 지금이다. 오늘 우리가 보금의 씨앗을 뿌리고 보금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집중과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죠?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시작을 안 하면요. 성공도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사천망대, 하나의 망대로 쓰임받겠습니다. 3인 1조, 나를 통해서 다시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나는 세계보금화할 인물이다. 그 믿음대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아 가게 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